한글자막 by 한효정 박동국립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그 묘역 앞에서 현충일 추모식을 거행합니다. 오전 11시부터죠. 오전 11시부터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그 묘역 앞에서 열리는 현충원 추모 행사에 제가 참석해서 연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11시부터 현충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오후 4시부터 대한문 광장에서 추모음악회가 열립니다. 추모음악회 거기에도 제가 참석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중심세력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중에서 조국을 방문할 그런 시간과 겹치시는 분들은 좀 잊지 않고 참석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창준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고든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무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준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새권의 책 윤창준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이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을 만나가지고 한 판의 갤러쇼를 벌이면서 참 김영철을 최고 국빈급으로 예우하고 또 싱가포르 미부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한 데 대해서 미국의 유력한 한반도 전문가들과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그렇죠. 워싱턴 포스트 CNN 영국의 BBC까지도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세례를 퍼붓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그런 선진국, 세계 최강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익에 맞지 않으면 일순 돌아서서 맹비판을 가하는 것 이게 바로 미국의 실체, 미국의 우수성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전문가들과 미국 언론의 우수성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민망합니다만 윤창준 칼럼 세상은 백악관에서 가졌던 트럼프와 김영철, 그 회동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 신랄이 지적하고 분석, 진단하고 비판하는 칼럼과 방송을 올렸죠. 이에 반해서 대한민국 언론들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어떠한 비판 의식도 갖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도를 하다가 오늘 아침 몇 개 신문 정도만 트럼프가 미국이 대북 지원해서 발을 빼겠다 이렇게 말한 대목만 갖고서 비판적으로 보도했죠. 결국은 뭐냐면 미국의 전문가, 한반도 전문가,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언론이라는 것과 대한민국의 전문가 또는 언론과 참 이게 비교되는, 비교할 수 있는 단적인 케이스였죠.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리고 언론은 공부가 부족하고 신념과 철학의 잣대가 확고하지 않다라는 것을 참 새삼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윤칼스 TV 시청자 또 윤칼스의 독자 여러분에게 저 윤창중의 이 논평의 잣대는 뭐냐? 그건 국가 이익입니다. 그리고 애국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가 이익의 잣대, 애국심의 잣대에서 어긋나면 저는 트럼프가 아니라 누구라도 가차없이 저는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은 여러분이 꼭 믿어주셔도 들림없을 겁니다. 미국의 소리,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하죠. 참 미국은 언론 자유가 대단한 나라예요. 이 미국의 소리는 미국의 국무부가 운영하는 그런 방송인데 여기에서 일부 전직 미국 관리, 백악관 이런 데서 근무했던 전직 관리 그리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프로퍼간다, 즉 선전전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것을 미국의 소리가 보도를 했어요. 미국의 전현직 지도자들은 과거에 적대국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에 매우 신중을 기했다. 그런데 그런 전례와는 달리 트럼프는 김영철을 만나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인 것. 이것은 아주 우려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신랄이 꼬집는 그 내용을, 그러한 인터뷰를 미국의 소리, VOA가 찾아서 보도를 했어요. 참 언론 자유,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철학, 신념, 가치관. 참 이게 부러운 거죠. 대한민국 언론들이요. 정말 반성해야 돼요. 반성. 이런 보도도 했어요. 일부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가 비핵화보다 종전선언 등 부수적인 과정에 집중해서 과거 실패했던 전례를 따라가고 있다. 이야, 정말 신랄한 비판이죠. 역시 민망한 이야기입니다만 윤칼세TV에서 다 이미 지적, 분석, 진단한 건데 참 그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참 이럴 때 참 짜릿짜릿한 쾌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참 달라붙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김정일 정권 시절에 주한미국 대사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 대사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나중에 국문부 동아대 차관부를 지냈고 육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지낸 분인데 이 양반이 워싱턴포스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 북한의 데이트가 너무 빠르다. 이건 정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외부의 보여주기식 행보를 한다면 김정은 북한 정권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그 최고의 국빈급 대접 환하게 웃는 사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총전선언을 얘기하면서 일괄타결, 올인원 일괄타결 또는 완전한 비핵화 또는 영원한 비핵화에서 물러선 것처럼 트럼프가 얘기한 것 이것으로 트럼프로부터 김정은이가 모든 것을 얻었다. 그런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프 힐 국무부 전직이죠. 그 주한미국 대사는 하도 그 김정일 편, 북한 편을 든다고 해서 그 양반의 별명이 김정힐입니다. 김정힐. 김정일이 아니고 김정힐. 이런 별명까지에 따라 붙게 됐던 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이제 다 줬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CNN과 BBC는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의 천안함을 폭침시켜서 46명 사례를 감독했고 악명높은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미 영화사나 소니 해킹까지 주도한 김영철 부위원장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게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터지를 어떻게 보도했느냐. 과거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구출을 위해서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난 빌 크린턴 전 대통령은 수행원들에게 웃지 말라고 주의를 줬고 지난 2016년 쿠바를 방문한 머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서 함께 손을 치켜 올리면서 승리를 과시하려 했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 제의를 뿌리쳤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정말이요. 네. 다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화팀 차관보는 워싱턴 포스트에 트럼프가 외교를 뉴욕에 부동산 거래하듯이 생각하고 있다고 혹평을 했어요. 러셀 전 차관보는 물론이고 그 빅터차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죠. 한국 석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크린턴과 부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실패했던 전례를 트럼프가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미국의 전직 관료들 미국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다가 휙 돌아서는 그러한 어떤 징조 그런 것을 딱 보이니까 바로 돌아서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거죠. 이런 비판의식을 보인 언론이 과연 대한민국에 제가 어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대한민국의 방송, 신문, 인터넷 유력 신문사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샅샅이 드렸지만 그런 비판적인 보도, 논평은 단 한 건도 없다가 오늘 아침 한두 개 신문 정도 해서 약간 긁는 것밖에 보지만 했습니다. 사실 윤칼세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어떤 방향으로 갈 때 거기에 역주행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독자들도 은심을 하고 또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때는 외롭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만 저 윤창중은 이건 내가 생각하는 판단은 그게 아니다. 해서 트럼프와 김영철 백악관 활동에 대해서 제가 참 소실을 갖고 참 얘가 분석을 했는데 그 미국의 전기 그 베테랑들 베테랑 전기 관리들 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CNN 영국의 BBC가 저와 같은 논조를 보인 것을 보고서 저는 참 상당히 흡족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왜 이렇게 북한을 향해서 뭔가 쫓기는 듯이 갑자기 질추하는 그 배경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느냐 이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서두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낯이 간지러울 정도의 그러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느냐 그것을 제가 오늘 좀 칼럼에서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몇 가지 치밀한 의도가 개입됐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갑작스러운 유화적 제스처 그리고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서두르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장단을 맞춰주는 것 이 박자를 맞춰주는 것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속셈이 지금 일치하고 있다. 그 두 지도, 두 사람의 이해관계 그 계산법이 일치하는 가운데 문재인, 중재역을 자처하면서 이 두 사람을 붙여주느라 이 중개인 역할을 했던 문재인은 이제 왕따가 됐다. 왕따 그래서 대한민국이 의교적으로 지금 하루아침에 왕따가 됐다는 그러한 현실을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칼럼을 하는 겁니다. 자, 김정은과 이 트럼프 트럼프와 김정은의 속셈은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죠 중재역을 하겠다고 나선 문재인을 이 정도에서 배제하고 빼버리고 직접 김정은과 직거래를 하겠다는 그 기업인적인 계산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자, 이 중개인을 이 정도에서 따돌리고 직거래하는 게 유리하겠다. 그게 이득이 남겠다. 중개인을 통해서 통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덕방, 부동산, 그 중개업소에서 그 중개인을 통하게 되면 뭡니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죠. 바로 그러한 김정은의 중개인을 통하다 보니까 김정은의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트럼프는 굉장히 불만인 거죠. 트럼프는 이 부동산 거래, 거래의 달인이에요. 소위 말하면 부동산 전문 투기업자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성공했는데 이 문재인을 중간에서 거래인, 중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제대로 왔다 갔다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문재인에게 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볼 때. 또 김정은의 경우도 트럼프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월북 회담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5월 27일, 5월 26일 무단으로 판문점 군사 붕괴선을 넘어가서 한 그 월북 회담을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그것을 그렇게 섣불리 받아들인 게 아니다 이거죠. 그걸 갖고서 보다 정밀하게 기획을 다시 했어야 돼, 다시. 그래야 트럼프도 고마워하고 문재인도 고마워한다 이거죠. 덥석 그걸 받아가지고 하루 만에 월북을 해가지고 김정은과 만나서 돌아왔다 이거죠. 그걸 보고서 딱 그냥 트럼프는 덥석 받아 먹은 거예요. 자, 김정은의 이제 그 생각이 트럼프와 똑같아졌다 이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이제 문재인을 통하지 않고 트럼프와 직거래를 해야만 이제 트였으니까 파이프라인이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문재인을 통하지 말아야만 이게 보통 시작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김용철이가 배합관에서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미국 간의 채널을 개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냐 지금 문재인과 김정은 간의 개설됐다는 직통전화 이거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여러 번 만나자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만나자. 그러니까 뭐냐 문재인의 중개 역할은 이제 유통기간이 지난 거예요. 이걸 왜 몰랐었냐 이거예요. 왜 저는 처음부터 중개인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부정적이었죠. 대한민국이 김정은을 살려주기 위해서 트럼프에게 김정은을 소개해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되는 사람은 얻게 되는 쪽은 김정은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고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문재인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예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이런 이야기가 중개 역할 3자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제가 초지휘관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파놓은 함정에 문재인이가 빠졌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절대 김정은이 파놓은 함정에는 안 빠질 거다. 두고 봐라. 정말 유감스럽고 불길하게도 이런 저의 예측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의교라는 건 뭐냐? 냉혹한 것이죠. 볼일 다 봐보면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이. 이것이 냉혹한 의교 현장의 현실인 거죠. 당연히 자기가 중개 역할을 하게 되면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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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이가 백악관까지 가서 트럼프를 만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야 되는 거죠. 노련한 의교 전문가들이라고 한다면 문재인을 둘러싼 의교 전문가들을 한다면 그 옆에 주변에 과연 그렇게 능숙한 아주 능숙한 노련한 의교관 의교 전문가들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주변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냥 용도 폐기가 된 거죠. 유통기간이 그냥 지난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냐? 갑자기 지금 그렇지 않다면 지금 뭐 초화대에서 만세를 불구할 텐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이 왜 조용하냐? 아주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또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것도 지금 그 과연 핵심 그 핵심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김영철이가 무슨 김정은을 통해서 해줄 리도 없고 지금 강경화 의교부 장관하고 펌페이오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90분 동안 만난 그 진짜 핵심을 얘기해준다? 뭘 왜 얘기해줘요? 그 얘기해주면 쪼르르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알려줄 텐데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의교는 왕따 의교가 됐다.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펌페이오가 강경화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거기에 무슨 소위 말하는 앙꼬라는 게 있겠습니까? 두 번째 트럼프가 김영철을 만나서 크게 오버 이른바 오버한 오버 오버한 배경에는 이제 미국이 미국 관계를 개선하는 그 과정에서 문재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두 번째 이유가 문재인을 왕따시킨 그 배경의 두 번째 이유가 이제 문재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제 문재인이가 내가 중개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잖아요. 나섰는데 백악관에서 백악관에서 이제 김영철을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 이상 문재인 대한민국의 문재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자적인 채널이 완전히 뚫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개 역할을 대한민국이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이게 지금 미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개 역할을 하겠다. 이게 누구 발상이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일을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임기 말이기 때문에 흐지부지 끝나버린 건데 그게 왜 위험한 거냐면 바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미국이 대한민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미국이 북한과 직거래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안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전까지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헌정사에서 말이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는 그 보수 우파 정권에서는 그 보수 우파 정권이 미국을 상대로 그야말로 주구장천 일관되게 주장한 게 뭐냐면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면 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 조율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이해 풀 언더스탠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막았던 거죠. 미국이 대한민국이 모르게 북한과 직거래한다는 것은 이건 한미동맹 사이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금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금기가 깨져가지고 트럼프가 딱 백악관에 김영철을 불러들인 순간 완전히 문재인을 망타시켜버린 것이다.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보통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면 그거 봐라 지금 문재인의 중개 역할이 대성공을 이루었고 대한민국 나팔에서 언론들이 난리를 치고 무슨 전문가 어쩌고 하는 북한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환호 자격할 텐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왜 그러냐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문재인 싱가포르를 가느냐 아직 진행 상황 아직 모르겠다 실제로 모를 겁니다. 왜냐 어떤 내용이 과연 미국과 북한 간에 아주 긴밀하게 논의가 됐는데 그것이 과연 무슨 내용이냐 폼페이오가 뉴욕에서도 김영철을 만나가지고 오만 가지 얘기를 다 한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모르는 상황에서 완전히 환호 자격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 진행 상황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오느냐 과거 보수 대통령들이 무슨 뭐 미북 간의 이런 관계 개선 뭐 수교 이런 것이 뭐 이게 무슨 몰라서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이 의교라는 것이 얼마만큼 국익에 따라서 냉혹하게 움직이느냐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판을 버리지 못했어요. 함부로 지금 문재인은 한마디로 뭐냐 대한민국 좌파의 특유의 인식이 있어요. 사유체계 중에 하나는 뭐냐 미국을 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을 아주 신주 딸이처럼 북한이 좋은 것은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러니 미국을 상대로 미국에 북한을 붙여주자. 이렇게 성급하게 나온 거죠. 그런 마당인데 정작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갑자기 뒷걸음을 치고 있고 종전선언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종전선언인지 그거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과연 제가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만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 하지 않겠다. 따라서 인민군을 다 후방으로 빼고 장사포도 다 후방으로 빼고 북한의 백일은 물론이고 생화학 무기 대량 화상 무기를 완전히 없앤 상태에서 종전선언 그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문재인도 알고 있다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게 이루어진 미국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섣불리 종전협상을 환영했다가 이건 정말 대한민국 공산화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많은 사람들은 공산하러 간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러나? 안 그러나? 지금 뭔가 깜깜이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알지. 이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됐어요. 지금 그토록 그토록 조심해야 되고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종전협상 평화협정 절대 이건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대한민국이 당신 문재인 당신 정권에서 간판을 완전히 내려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세계 지도상에서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게 현실을 닥쳐온 거예요. 정말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완전히 기록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